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 19년 만에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의료인력은 제외되지만, 실제 전원이나 퇴원이 진행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정숙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 기자, 오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다가오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선 입원 환자의 퇴원이나 전원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고요? 13일 총파업에 보건의료노조 부산지부도 참여하는데요. 아무래도 진료 차질이 불가피하다 보니 그에 맞춰 대처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원 측은 병동 자체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지까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때문에 환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환자가 퇴원이나 전원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 전원이나 퇴원은 10일부터 파업 전날인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일단 퇴원할 수도 있고요. 양산부산대병원 협력병원이 900여 곳에 달하는데 이들 병원으로 전원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파업이 끝났을 때 다시 양산부산대병원으로 가겠다고 요청하면 전원 조처됩니다. 그런데 환자 중에는 중증 환자나 고위험 산모, 신생아 중환자 등 고위험 환자들도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을 위해서는 병동을 따로 마련해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번 총파업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네, 19년 만에 이루어지는 총파업은 필수 인력을 제외한 4만 5천여 명이 참여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전국에서 145개 병원이 참여했는데 경남에선 경상국립대병원과 마산의료원 등 10곳, 부산에선 부산대병원, 부산의료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등 17곳입니다. 노조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정부 협의 여부에 따라 파업의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여 지역 의료계의 긴장감도 흐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정숙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